이번에는 떡볶이의 떡볶이 진짜 맛있다 일단 떡볶이만 부터 먹을게요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시장떡볶이 레시피를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봤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은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마 기본맛일 것 같은데 아무소스도 안뿌리고 먼저 맛보볼게요 홍모자 맛이에요 떡볶이에서 듬뿍 찍어서 후라이대는 진짜 바삭하고 양념이 너무 잘 패스 소스를 엄청 잘 먹었어요 면도 소스를 엄청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시장떡볶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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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김밥 이건 비비큐찌개 비비솥입니다 와 이거 마요네즈에 청양국채 살짝 얹어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치킨이 비비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너무 좋다 케찹은 케찹이 빠질 수 없죠 케찹은 케찹이 빠질 수 없죠 와 완전히 밥도둑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동가스기빡을 안 먹어요 치킨을 먹어볼게요 제일 맛있게 먹을게요 약간 스팸을 좀 두껍게 썰었더니 생각보다 커서 한입에 안들어가네 속도 속도면 머스타드 살짝 뿌려먹었어 떡이 쌀쌀한데 엄청 쫀득쫀득해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치즈소스 찍어먹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마시만 털러나세요 딸비 안녕 와 치즈가 매콤하고 잘 어울려요